아유! 어우 잘 먹는다 자 아야야야 와우 이 소간을 구워서 소금에다가 이제 오우야 내가 먹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지저분하게 야 마치 그 할레나가 인지 알지 야생에서 튀어있는 콩이 오 오 오 지그운 거래 지그운 거래 어 와 으아 박살이야 박살이 응? 야 왜 꼬추장 먹어봐 아니 여기에 음식 많은데 왜 그거를 그렇게 아껴 먹어요? 네? 왜 그걸 아껴 먹어요? 오이가 눈에 안 띄어 다... 다 먹었는데 오이가 없어 네가 먹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오이 먹지도 않아 너무 어울렸어. 너무 어울렸어. 살려, 살려. 멀쩡.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냉동실에 올려도 버리지. 내가 돼지기름을 어디 써먹는데? 아니 그냥 버려, 그렇게. 돼지기름이 이렇게 다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름이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러게. 제가 봤을 때는 저 돼지기름 마시는 사람이 댓글 이거 난리난다. 인기 다 가져간다, 진짜. 개미앗기를 추천합니다. 돼지기름? 네. 이거 네이버에 이리 한번 해볼 만하지? 어, 진짜로. 형, 형이 먹어야지. 이거? 니가 봐야지. 이거 먹고 살쪄야지. 아이, 니가 봐야지. 아이, 형이 먹어야지. 장난치, 나에게. 장난치, 나에게. 장난치, 나에게, 진짜. 마늘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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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광채형 못 봤는데 옆에서 그윽해가지고. 끝까지 방해하네. 네. 안 데려오면 안 데려오면, 진짜. 야, 나도 뭐 맛있게 좀 먹어볼라는데. 아, 아니, 쩍대지마야. 어? 아니, 나는 내꺼 먹었어. 내가 하는데 니가 왜 이러고 그러니까, 쩍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전화가 두통이 왔어요 지금. 라면은 그냥 전화 받다 보니까 이 본땅맥이 많은 라면을 못 썼어. 무슨 뭐야 이거? 진짜 라면은 특별한 포인트가 없어. 라면으로 좀 웃기려고 그랬었어요? 전화 받다가 계속 전화 통화하느라고 그냥 집다가 골탕 먹으려고 준비했었거든. 그러니까 루돌컵 이런 걸 사왔어야 웃긴데. 전화가 계속 우리 평가하는 거야 우리 그 내용 보고. 아 그래? 아 막 계속 듣다가 듣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은 거야. 이게 더 웃긴 포인트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쉽다. 부호 형 같았으면 어떤 라면 사왔어요? 사왔으면 저기 뭐야? 라면을 끓인다고요? 라면을 끓인다고요? 일단 제가 그 잡아온 그 동죽이라는 조개가 있어요. 동죽? 부호 형 동죽 한번 가져와봐요. 잠깐만 봐봐. 봐봐 안에. 아 이거 너무 조금인 거 아니에요? 하나 둘. 너무 너무 조금인데 진짜. 라면 끓이는 거에 비해 너무 작은데? 야 그래도 내가 누구 온다고 해서 새가 빠지게 해서 잡아왔는데. 이걸 뭘 따지고 그래.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이거 조개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야 이 성의를 봐. 정성을 봐야지. 아니 이거 누구 먹으라고 우리 사람의 연명인데. 장난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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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어. 장난치라. 아 형 아까 그 멱살 잡고. 엉덩이 좀 나왔으면 좀 웃겼을텐데. 진짜 아쉽다. 양이 십자가 바지 많이 입어가지고. 니가 한번 해볼래?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럼 한번 해봐.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똑바로 잡아주시고.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딱 늘었지 스피드가. 바로야. 예 형님. 불 좀 붙여봐라. 그래. 여기 있습니다. 아 저희가 금연이라고요. 하하하하. 여러분. 개하나 인마. 뭐 인마 밑반찬 인마. 밑반찬 인마. 미안해 인마. 어떻게 손 안 치울래 인마. 뭐하고요. 쉬어라 또 인마. 쉬어라 또 인마. 쉬어라 또 인마. 아 이거 씨. 저같은 얘기야. 야. 니가 여기 있잖아. 야. 그거 딴 지 보잖아. 계속. 아 장난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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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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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어. 역시 현역 다르네. 레벨 자체가 달라. 안돼. 이런 느낌으로 가줬어야 되는데. 난 아쉽다라는 거지. 아 좀 더. 제가 봤을 때. 형이 삼팔성 근처에 만약에 있잖아요. 응.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형 보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사람들이. 야 이거. 남한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산다. 형 있고.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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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우리 할머니 계란 낚고 왔습니다 스프가 왜 4개밖에 없지? 왜? 공지가 있겠지 스프가 4개밖에 없다고요? 어 이거 안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갖고 한 거 아니야? 라면이 4개니까 스프가 4개죠? 아 그렇네 라면이 4개네 스프 하나 어디 갔지? 라면이 4개니까 스프가 4개겠죠 이거 자기가 웃기려고 의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로 웃기려고 했다면 이건 사람이 아니지 몇 퍼센트 정도 같아요? 웃기려고 저거 덤빈거? 90% 덤비지 않아 그래도 가빠가 있지 흘러가는데로 가빈치는거지 얘는 모든게 작정이야 모든 아이템 차에 다 있어 자기가 치고서 안웃기면 눈은 빛이 흔들려 동공이 흔들려 동공? 네 동공만 흔들리까? 동공이 시질 나갖고 이렇게 딱 얼굴이 4천원으로 이렇게 여기서 멱살 한 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쯤에서? 네 다섯 번 잡아보았는데 그러니까 아 잡혀봐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덤비가 안돼 너무너무 좋아 하하하하하하 괜찮다 야 하하하하하하 조개 안넣어 조개를 계란도 넣었죠 지금 라면에 계란까지 넣었는데 조개를 안넣으면 어떡해 처음에 조개 넣고 국물 우려내서 그러니까 야 요리에 요짜도 모르는구만 싹 해서 이렇게 해서 한 20분 끓이면 되지 부호형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또 안에 시나리오가 있는 거 같아 뒤에 또 뭔가 웃기려고 했던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기세치 안 줄게 영화 작가야? 아니야 아니 왜 계속 뜻대로 안 내고 하는 거야 아니 원래 정신없이 네가 막 이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맛이 간 거지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하는 거야? 어 봄이나 여름쯤 되면 충분히 괜찮거든요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로 내가 또 내 조심적이 되면 네 내가 자다 일어나는데 아마 광시 형이랑 옷이 바뀌어있을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이거 뺏어가고 하하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어 어 욕심해 그렇지 욕심해 자기 것도 들고 자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APPLAUSE payroll 와후 깨끗놨어 이거 조개 국물이 좀 우러났을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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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란이랑 조개랑 두 중에 하나만 넣어야되는 거 아니야? 이미 넣은 건 어쩔 수가 없고 자 일단은 섭취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불기 전에 먹어야 돼 음 으아 promote 오우 잘 먹는다 잘 살린다 잘 살려 뜨겁지 안 먹어 먹어 보호형도 후 불어봐 더 더 먹어 와우 잘 먹는다 조개가 원화가 없어서 타티를 못하겠어 물에 좀 많이 씹히네요 물에 좀 많이 씹히네요 너는 산더수 체질 아니야 너는 수돗물이야 내가 산더수 먹지 야 키조개 있다 이거 왜 안 받아쳐요?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진짜 신나 진짜 인마 이거밖에 없구만 야 쎄다 원래 누가 뭐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다 전화해봐요 야 그 대회사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네 그럼요 그럼요 그게 예의지 너네 비교해야 돼 아니 만약 그전에도 홍보를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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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시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광채여자 개인 유튜브 아 아 아 아니 형 이거 편집 형이 한 거예요? 내가 했지 어 응 아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니거랑 너무 비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무슨 뭐 액션 그냥 뭐 대목방송은 뭐 대목방송은 뭐 대목방송은 뭐 대목방송은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뭐 홍보요 홍보요 이런 거 같아 아 나름 심혜를 기울인 건데 아 똑같은 프로그램 쓸 거 아니에요 형 형이랑 저랑 똑같은 프로그램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뭔가 어 이게 너는 기본적인 감각과 센스가 있는데 나는 너무 올드하고 너무 늙어서 똑같은 거 쓰는데 아 그러게요 자막을 크레파스로 쓰는데 하하하하 너무 딱딱하다 이거죠 응 응 다 동직실이야 한 잔 또 마무리로 먹고 있습니다 야 느낌 자체가 약간 사랑을 받는 느낌인데 이거 가슴을 대인 것처럼 눈물 앞에 있는 거 사랑 없네 이거 너무 쓰다 와 와 씻었어? 어 어 와 사람이 달라보이네 양치는? 액션 하하하하 내가 왜 해? 나 왜해? 나 왜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본인이 팔 닦으라고 하는거 아 야 이제 촬영 think Kerry was crazy 인 ? 보호형 코 안 아파요? 코 안 아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야 아까 전에 저 이거 왜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